이 다사다난을 했던 1년 동안, 그 다사다난을 했던 1년이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는 시간인 것 같아요. 뭐든지 첫 번째잖아요. 첫 번째 부활절을 지내셨을 거고, 첫 번째 추세감사절을 보내셨을 거고, 첫 번째 성평양, 첫 번째 성도영신예배, 첫 번째 신년예배, 그리고 이제 1주년 예배까지 이렇게 들으셨는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만나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, 그리고 지역 안에서,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람제 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. 그 마음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널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위해 신사가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편한 것 주님의 사랑을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세상은 변하지요 우리의 사랑도 그러나 주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 나눌 때 당신은 놀라운 기쁨 가능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우우우우루루루루루루루 uteen 아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눠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